최근 화요일 밤, 밤이 좋아 프로그램 제작진의 회식 자리에서 가수 강혜연이 예기치 못하게 손태진을 언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태진은 강혜연의 음악적 선배로서 그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강혜연은 지난달 말, 한 비공개 행사에서 손태진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두 사람 사이의 음악적 연결고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강혜연의 어머니는 손태진의 열성적인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자주 집에서 손태진의 노래를 듣곤 하는데 강혜연은 손태진의 음악이 주는 감정의 깊이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곡마다 서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곡은 듣는 이의 마음을 환히 밝게 해주지만 다른 곡들은 슬프고 애틋한 감정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강혜연이 손태진의 음악을 즐겨 듣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다채로운 감정의 스펙트럼 때문입니다. 손태진은 강혜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음악에 대해 보여주는 사랑과 애정에 대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요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큰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팬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를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최근 바쁜 스케줄로 인해 강혜연과 자주 만나지 못한 손태진은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손태진은 현재 다양한 녹음과 콘서트 일정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활동과 음악에 대한 진심이 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소식은 곧 이어질 다음 영상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남자 가수상 경쟁에서는 손태진이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투표에서는 손태진이 2만 6,178표를 얻어 2위를 그의 라이벌은 1만 8,322표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스타는 경쟁 초반부터 열띤 승부를 펼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에 시작한 네티즌 어워즈에서는 팬들의 마음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자 가수상 부문에서는 1위가 정동원으로 4,531표를 얻어 40.5% 2위는 박지현으로 2,905표를 얻어 2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